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의 해운대구 한 호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가 추락해 단속 나온 공무원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공사 현장 앞. 노란색 단속 차량에서 도로 단속원들이 나와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이들 위로 갑자기 긴 막대 하나가 떨어지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몸을 피합니다. 현장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나와 주저앉는 남성은 해운대구청 소속 도로 단속원 51살 A 씨. 호텔 공사 현장 12층 높이에서 떨어진 길이 1.2m, 폭 8cm의 나무 받침대에 머리를 맞은 겁니다. A 씨는 이렇게 공사 현장 주변에 적치된 자재들이 많다는 민원을 받고 확인을 위해 현장을 나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 더미를 옥상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중간에 모수로 덧대어 놓은 나무 받침대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업체는 경찰 조사에서 작업 중인 현장을 통제했다고 진술했지만 단속원들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통제와 안전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